젊은 분이 베개 데뷔에 실었습니다. 이번 주 5위 그룹룰라 백연채 만남. 너희가 너희의 오늘을 이기나봐요. 달인 마련 ezok. 우리 만난 culture制은 두 tribe. 내 맘을 보일 때도 이제 된것 같아. 그래 이만큼 널 사랑해 어선 모래보신 내게 끼워줬던 아깐지 아마 비싼 건 아니지만 나의 성이라고 이렇게만 해주겠니 이렇게 사주한데 기쁘하던 너를 안아주고 더 어리 났어 하지만 하늘 길러 어두우면 내 곁에서 달아날지도 몰라 오늘을 기념하려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만난 지 100일째나 내 맘을 보일 때도 그 재난 것 같아 그래 이만큼 널 사랑해 아, 이는 저 바람쥬! 아, 이는 저 바람쥬! 브라발머, 이는 저 바람쥬! 아직 반성이면 너를 놓칠까봐 나를 초조했어 걱정도 괴로웠어 네가 말해 거절하길 것 같아 난 고민도 했었지만 하지만 이제 나와 널 만드는 나에게 우리 미안해 이틀 걸 오늘은 기념하여 자리를 마련했어 우리 만난지 백일지만 내 맘은 보일 때도 이제 될 것 같아 그래 이만큼만 사랑해